이대로 오는 거야. 아니 이거 택배가 여기를 어떻게 와. 올 수가 없어 이건. 고립이다 고립. 이따 집이. 야 저 위로. 아니 이거 집은 어떻게 지었대?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말이 돼? 와 이 깊숙한 곳에는. 아니 거의 이거 자연인이신데? 여기는 택배가 어떻게 와.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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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 깊숙한 곳에. 이거 혹시 택배 맞습니까? 네 한번 보죠. 뭐 시키신 거예요? 견과류랑 찹쌀 시켰는데. 아 견과류하고 찹쌀이요? 네. 맛나 한번 보세요. 그거예요? 아 네. 아 맞아요? 아이고 다행이다.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택배 배달을 오셨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버님. 와 사람이다. 아니 사람. 아드님이세요? 와 아들이다. 아니 근데 이 깊숙한 곳에. 네.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보금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제가 13년 전에 왔거든요. 네. 좀 시골에 가서 생활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신 거예요? 네네. 근데 없는 곳 이렇게까지 들어와서. 와 근데 오다가 이렇게 깊숙한 곳에 집이 있을 줄 몰랐어요. 설마 설마. 에이 없어 없어 했는데 갑자기 집이 있어서 너무 그래요. 집도 집인데 처음에는 전기도 없었어요. 그럴만해요. 4년을 전기 없이 살았어요. 와. 어? 우리 또 앉았다가요? 앉았다가. 좀 앉으세요. 밤이다 밤. 아니 그리찬이 여기 밤 여기 있더라고요. 아 네네. 생류 생류. 아 고맙습니다. 이거 밤 한번 먹어봐도 됩니까? 와 맛있겠는데? 이거 빛깔봐 빛깔. 이거 뭐예요? 복숭아 라떼데요. 여기 복숭아. 여기서 복숭아. 이런 걸로. 진짜. 야 근데 밥 안 먹어도 되겠다. 그쵸? 가는 곳보다 지금 꿀차로 시작해가지고. 꿀차 오미자 옥수수. 오늘 차를 좀. 지금 이거 몇 끼야? 미쳤어? 밤이 너무 맛있어. 와 이거. 밤이 너무 싱싱해. 네. 아 싱싱해. 음. 근데. 다들. 저희들 먹는 게 어떤가. 제가 다른 곳에도 지금 갔다 왔는데. 여기는 진짜. 여기는. 와 난이도 5에 5. 이거는 택배 기사님들이 올 수가 없어. 못 와요. 바람은 안 돼요 여기는 그죠? 야 근데 이거 겨울이고 그러면 저 길미끼로 오면. 그게 제일 문제예요. 맞아. 왜냐면 여기부터 아까 그 고사리제 정상까지는 눈을 안 치워줘요 누가. 그러니까. 저희가 치워야 돼요. 저희가 2012년에 여기 집 짓고 들어와서 눈이 엄청 왔어요. 네. 이제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두 달 갇혀 있었어요. 산골에 갇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기서요? 그냥 밥하고 김치만 먹었죠. 아기는? 아기는? 아기도? 아기는 사람 아닌가? 아기도? 아기도? 언제 왔어? 아기는 20살인데 지금. 아기는 20살인데 지금. 일로 일로 일로. 아기 근데 이X 입고 있어. 지금 카니웨스트잖아 카니웨스트. 첫번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